사막부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에이베이터 기다려주기 사막부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사막이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덥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팔 입었는데 더운데 긴팔 입고 괜찮으세요? 그니깐요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와가지고 근데 아까 보니까 선배님은 덥지도 않은데 아침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요 진짜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사막! 아 네! 와아 역시 팀장님군은 불방접 넥쿨러 사용하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산업뿐은 다르네 명함에 1kWh 줄이기 스티커 붙이기 요즘 직원들은 구제 퇴근만 관심이 없고 3 2 1 이야 역시 스마트하단 말이야 타이머 콘센트 설치 무더운 여름철 쿨비즈 착용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시원하게 여름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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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